두번째 주자로 넘어 가겠습니다 예 그런 얘기 계속하면 또 역풍부입니다 여기서도 역풍의 역풍입니까 예 대정부 팬티대전 뭐 뭐 하려면 빤스대전 이라고 하죠 수준이 있지 TV조선 프로인데 대정부 내의대전 내의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난림구도 내의야 팬티라고 팬티를 팬티라고 왜 말을 못합니까 홍길동이야 대정부 서구 대전 뭡니까 난림구지 그럼 뭡니까 난림구라고 하면 사람들이 딱 그걸 떠올립니다 딱 정확한 모양과 색상 이런 것들을 얼마나 직관적인 이름입니까 난림구의 그러면 순화된 정식 용어 난림구가 순화된 거예요 난림구가 뭐 이렇게 거친 말입니까 메리아스 아니에요 메리아스라 그러면 약간 오돌또돌한 게 있어야 돼요 사람들의 직관 망사 망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망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버지 메리아스 난림구 그게 뭔지는 우리가 아는데 그게 원래 명칭이 뭐예요 원래 어차피 원래 명칭은 난림구다 그리고 난림구는 한국말입니다 이건 한국 사람의 언어 문화에 접어든 말인데 한국말이에요 그렇죠 런닝 뭐에서 온 거 아니에요 일본식 발음이 한국화 된거 아닙니까 한국화 된거죠 저는 그렇다고 봐요 저는 뭐 외래화라고 배척하고 이런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국수주의 다 그것을 하시나 챙기세요 거기에 또 와류 하시는 별로 안써요 작진이 제목을 펜트 대전으로 다닐까 이 지역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또 5분을 쓰잖아요 지역적이지만 전 중요한 얘기로 서영교 의원이 예 총리를 상대로 우리 군 장병들 속옷하고 뭐 운동화 예산 삭감 관련된 지리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건데 한번 싱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싱크 보면 스트레스 받는데 나 아침에도 받는데 웃기지 않아요? 아우 스트레스 이거 한번 봐주세요 윤석열 정부의 비정한 예산 군인 예산을 이렇게 삭감했어요 전투화 310억 팬티 5억 양말 4억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모두 다 아이들을 군대 보내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한겨울에 내일 좀 있겠다는데 이 예산을 깎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인구가 줄어서 군인이 줄어서 참 선동은 잘해요 우리 아이들이 한겨울에 내일 좀 있겠다는데 그걸 깎는다 비정하다 참고로 서영교 의원은 본인의 친딸을 국회 인턴으로 채용해서 커리어를 만들어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의혹이 아니라 사실인 것 같고요 우리 아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인턴 경험도 못 쌓고 있는데 자기는 자기 딸 국회 인턴 만들어 준 사람이 어디서 우리 아이들 운운합니까 진짜 염치가 있어야지 인턴 보다 더 큰 사안이 사법거래 의혹이 뭐 많아요 대개 이분이 탈당을 했었잖아요 민주당 그렇죠 언제 들어와서 저렇게 최고위원 됐어요 최고위원을 하고 있어요 국회의원 지난 총선 때 복당을 해서 공천까지 받았죠 다시 이분도 불쌍한 것 같아요 중랑에 이렇게 인물이 없습니까 중랑으로 가세요 중랑으로 가야 돼 서영교 의원은 일자로 버리라 장해찬 이사장을 서영교 아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 거기 현 지금 장협위원장이 계시기 때문에 예 그 얘기가 아니죠 이러다가 또 나중에는 또 마포에 가서 정청래 최고위원이랑 싸우라고 또 장해찬 의원은 그럴 것 같습니다 거기 뭐 싸울 장수가 없으면 그럴 수도 있죠 장진영 변호사 몸이 한 개라도 모자랍니다 부산 사나이입니다 부산 사나이 에 또 따뜻하게 또 부산 갈라 그래 또 부산 사나이 왜 갑자기 부산 얘기가 나오죠 중랑은 안 가겠다는 거죠 본인이 장해찬 이사장이 부산 공천을 노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무소속으로 나가라 무소속 무소속으로 나가시오 무슨 그런 험악한 말씀을 싸우자는 겁니까 장재원 의원처럼 살아 돌아오시오 무소속으로 나가서 서영교 의원은 말하는게 그 심상정 의원의 오버 버전 같아요 심상정 의원 목소리 더 두껍게 하고 더 소리지르고 덩치도 더 커지면 그렇게 비교하면 심의원이 기분 되게 나빠할 것 같은데 오버 버전이라고 했잖아 오버 버전 그래도 그래도 그렇죠 그건 심상정 의원 각오하세요 오버 버전 이준석 오버 버전 김정은 이런거는 장애찬은 전국구죠 김은정 정옥구에요 그러면 어디 나가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잠깐 저거 칭찬이 아니라 나를 보내려는 건가 광주에 어땠어요 광주에 나를 보내려는 건가 광주에 나가시는게 사람은 다 고향에서 살아야죠 천아람 위원장처럼 타양에 나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요새 상대편에서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안 맞습니다 정치철학이 서영구 의원이 저 질문을 한 의도가 뭐예요 근데 이게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프레임이 뭐냐면요 이번에 기재부에서 내 2023년도 예산을 가지고 부자들 세금은 깎아주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예산을 깎는다 라는 정치 선동 프레임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다 왜곡이 없으면 민주당이 아니다 선동이 없으면 민주당이 아니다 그래서 뭐 저게 왜 왜곡입니까 제가 팩트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전투와 예산이 310억 깎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감액된 건 전년 대비 25억에 불과합니다 28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부풀려서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내일 속옷 예산이 95억 감액됐다고 했습니다 전체 감액된 실제 예산은 10억 원밖에 안 됩니다 80억을 부풀린 거예요 합하면 365억을 갖다가 부풀려서 이 대정부 질의에서 사기를 친 겁니다 대국민 거짓말 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보좌진이 무능하고 의원도 무능한 거죠 그래서 JTBC에서 이거 팩트체크해서 보도를 하니까 본인이 사실은 인정하는데 정적 내용을 기자들한테 문자로 보낼지 말지 고민해 보겠다고 해요 아니 대국민 질의에서 총리한테 잘못된 사실로 호통 쳤으면 사과를 해야지 무슨 정적 문자를 보내니만 고민을 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25억과 10억이 줄어든 이유도요 내년에 예산을 편성했던 걸 아 작년에 예산 편성했던 걸 올해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육군 경유는 전투화 단가는 5만 8천 원 수량은 한 20만 개 정도 되는 걸로 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단가 5만 6천 원 2천 원 절감된 운동화 전투화를 샀고 실제 필요한 수량이 13만 개였다고 해요 이제 신병소자가 계속 줄어들잖아요 인구가 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군인들에게 전투화 안 주려고 팬티나 런닝 안 주려고 줄인 거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올해 예산 써본 결과를 토대로 실제로 이 정도는 줄여도 문제가 없겠구나 오히려 초과 예산이 남아 돌게 되니까 정확하게 예산 집행하려고 액수를 몇백억이 아니라 25, 10억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당 배정되는 예산은 변화가 없겠군요 그렇죠 인당 살짝 변화가 있었는데 실제로 집행을 해보니까 단가가 조금 떨어져서 단가 떨어진 부분하고 개수가 많이 줄어든 숫자 줄어든 부분 실제로 재고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감액을 한 것이고 만약에 거꾸로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은데 그대로 예산을 유지시켰다 그러면 또 따질 거예요 작년에 보니까 이거 돈이 남았는데 왜 이번에 똑같이 편성했냐 이거 남겨가지고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래 이러면서 그렇게 이 불용 처리된 예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이제 국회의원의 당연한 임무죠 근데 실제로 따져봐야 될 것은 수요가 어느 정도 했느냐 그걸 따져봐야 되는 거 오히려 거꾸로 이제 이런 건 결산 과정에서 왜 그러면 수요 예측에 좀 실패가 있었느냐 이 부분은 질의를 할 수도 있는 대목이겠지만 근데 감액된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실패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해 짜던 예산이니까 그걸 따지려면 문재인 정부에 따져야 되는 거고요 이게 결정적인 문제 저는 국회의원 자질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정부 질의에서 한동훈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질문하는 민주당 의원들 수준 보고 세금 앞갔다고 토로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네 국회의원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나 네 정치적인 이념이나 진영을 떠나서 뭐 이모 3m 뭐 입만 열어도 말 아프잖아요 이제 아 말만 해도 입 아프잖아요 이게 입만 열어도 말 아프잖아요 패널 자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입 좀 쉬세요 그러면 그런데 서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그냥 보좌진이 체크하면 되는 아주 기초적인 수학 문제잖아요 그런데 20억 마이너스 된 걸 어떻게 계산을 해야 310억 마이너스로 착각하고 총리한테 호통을 칠 수 있는지 이런 기초적인 팩트 체크도 못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고 세비받고 거기에 붙어있는 직원들만 해도 9명이 되는데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이렇게 좀 대형 실수를 계속 이어가네요 그죠 김남국 최강욱 뭐 이런 분들이 다 다시 또 소환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서영길 의원이 이렇게 잘못된 자료를 인용을 해 하고 총리에 대해서 공격을 한 것이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또 뭐라고 언급을 했네요 그 싱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황당하고 한심하고 기가 차네요 우리 아이들이 청춘을 희생해서 군대에 가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옷도 신발도 제대로 못 신게 삭감을 했군요 이제 아이고 서영길 의원을 이제 지원 사격을 한 걸 텐데 이게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모른 상태에서 또 저렇게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한 거죠 좀 저런 거 빨리 빨리 반영이 돼가지고 대표가 실수하지 않도록 좀 민주당도 시스템이 좀 잘 안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게 문제가 생긴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대표를 탓하기엔 좀 그런 게 대표는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 많이 챙기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에 보고라든지 이런 거에 당연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자 대표 입장에서 최고위원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최고위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얘기를 했으면 그러면 이제 그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기 굉장히 쉬운 거죠 근데 최고위원이 이렇게 펑크를 내고 사실과 맞지 않은 말을 해버리는 걸 이제 덥석 그냥 이어가지고 해버렸다 근데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서영길 의원 탓할 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도 뭐 본인의 어떤 지역화폐 예산이나 이 임대주택 예산 줄어들었다 라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 감세 그리고 서민 예산 줄어들었다는 악의적 선동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와도 연루된 의혹이 있죠 경기도 지역화폐 코나 아이 뭐 특정 업체들이 막대한 폭리를 거뒀다라는 의혹이 있어서 이건 지자체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이고요 이 임대주택 예산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전세 임대주택 사업이 일시 종료되면서 약간 줄어든 것이지 임대주택 공급량이 대폭 줄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윤석열 정부 기재부에서 낸 예산은 무려 13년 만에 추경을 포함하면 전년도 예산보다 총액이 줄어들었어요 항상 잔년보다 내년에 돈을 더 많이 쓰거든요 보통 6%가 줄었어요 그런데 복지 예산은 오히려 11%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만 감세해주고 서민들 복지 예산을 줄였다는 건 완전히 가짜 뉴스예요 이 선동을 이재명 대표가 앞장서서 하다 보니까 서영교 최고위원도 이 기조에 맞을 만한 뉴스거리 없나 찾아보다가 헛발질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건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나 서영교 의원이나 그나무네 그 밥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서영교 최고위원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주거니 박거니 하면서 이 부분 예산 군 예산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 부각시키는 이유가 말이에요 그 밑바닥에는 지금 대통령실의 영민관 문제 최근에 철회를 했지만 그 부분하고 뭔가 대비되게 국민들 앞에 뭔가 호소하고 싶은 자기들이 할 얘기를 하고 싶은 이런 좀 저희가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여지는 없습니까 일단 본인들하고는 크게 다르다라고 대비를 시키고 싶겠죠 근데 저는 좀 지엽적인 부분으로 스며들거나 이런 이유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외교 노선에 대해서 지적이 잘 안 드니까 의전에 사활을 거는 그걸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 저는 이건 윤석열 정부 책임도 있다고 보는데 문재인 정부도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확장 재정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제 코로나19 지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나 보였고 어떤 해 초창기에는 사실상 살짝 긴축 재정이었던 지수나 이런 것들을 꼼꼼히 분석을 해보면 그런 건데 마치 이제 윤석열 정부는 많이 긴축한 것처럼 좀 얘기를 한 측면이 있고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사실 확장 재정이 크지는 않았던 부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유의미한 차이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자꾸 이제 재정이 축소가 돼서 뭐가 없어졌다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좀 골몰에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최고의 발언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꼬집었네요 뭐라 그랬어요 팬티 예산이 아니라 팬티 업체와의 유착이나 설명하기 바란다 이게 아 쌍방울 순환 시대입니다 우리가 쌍방울이 이런 얘기나 듣고 말이죠 팬티 예산이 아니라 팬티 회사와의 유착이나 설명하라 이건 진짜 힙합으로 치면 훅이 제대로 나왔네요 촌철살인이죠 오늘 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의 사주죠 최측근이 공항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어올 때 아니면 나갈 때 들어온 거죠 아 들어온 때 그 사주는 태국에서 호화도 피생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횟감도 공수해 준다고 김치도 갖다 주고 네 그리고 소속사 법가 조심하시지 나는 이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예인 소속사를 운영해요 거기가 그 소속 연예인들이 태국에 와서 뭔가 그 사주를 만난 거 아니냐는 의혹도 또 긁어지고 있어요 쌍방울이 그 연예인 기획사를 운영을 하나요 그 사주가 사주가 쌍방울과의 관계를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분도 좀 빨리 좀 들어와서 펜티 업체와의 유착 문제 요거 좀 빨리 푸셨으면 좋겠습니다